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과 수사가 이렇게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지금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명태균 씨 논란 그리고 내부에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관련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민생사원들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권권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 낙지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사실은 2시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꾸 예고만 하지 마시고 빨리 고발하고 치우고 그리고 우리도 본업으로 가야죠. 한동훈 대표는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해결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 위중교사 1심 선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게시판 논란은 일단락 지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확인하면 금방 해결이 될. 2시간만 해결하면 이거 누가 쓴 글인지 금방 해결이 될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비방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말고 경찰의 추가 고발장도 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발에는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이용자 5명이 대상이 됐고 이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912개, 912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게시판 논란. 이게 뭐 잦아들다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잦아들다가 논란이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내에서는 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요. 이게 사안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은 우파 정당에서 게시판으로 이렇게 특히 당대표가 연관돼서 나온 게 사실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연관은 아직 모르죠. 연관은 없는지는. 그러니까 연관된다고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통 우파 정당의 게시판은 대체로 보면 좀 조용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사실은 된 게 사실은 제 기억에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 대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그 가족 명의의 많은 수백 개의 게시글 내용이 다 하나같이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의원들에 대한 어떤 비판거리라든지. 그리고 시간대가 보면 1분, 2분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있을 정도로 이게 붙어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출연을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이런 게시글들이 특정인에 의해서 그게 도용이 됐든 이용이 됐든 간에 쓰여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도 좀 더 애매한 게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게 조사를 하면 맞다, 아니다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당의 분란을 조장한다, 이런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를 회피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경찰이 수사가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좀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결국은 당으로 봐서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좀 이미지가 더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건데. 사실은 당내 세계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이런 당내 어떤 혼란 내지는 이런 자중질환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회피를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 조사나 뭐 이런 것 말고 소위 말하는 친윤과 친한 쪽에서 조용히 이런 거는 해프닝으로 덮자 이러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상조사가 당무감사든 어떤 방법이든 진상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 벌써 그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부터가. 그런데 이걸 그대로 사실은 듣기에는 너무 이게 언론이라든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내외로 지금 고민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혼란 그리고 풀기 힘든 이 난제 여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계속 목소리가 나왔던 인적 쇄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거죠.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개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렸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복귀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인적 쇄신 이 분위기와 관련해서 다 같은 흐름 속에서 보면 될까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쇄신인가요? 제가 알기로 건국 이래로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수석, 장관 이런 분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는 봤어도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심지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거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지적됐던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라인은 음주운전을 해도 계속해서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 환경, 이 국정운영에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는 이 의혹,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선임 행정관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자신의 라인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대통령 시세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의혹을 풀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몇 명이 더 바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 계속해서 뭔가 개입하고 있다? 목소리를 넣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은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더 키워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